자유라는 단어를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지는가요? 두 가지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의 주관적 결정,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자유가 얻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능력, 실력,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죠. 기록은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붙이도록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무기로 작용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보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거인의 노트 이 책 안에는 그냥 써보세요 하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 지도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성찰의 기록형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겉으로 표출해볼까? 뭐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의 노트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간취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스킬, 기술, 능력 이것을 몸에 붙여야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제가 일상 기록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어? 한 줄로 그냥 쭉 남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이거 습관이 붙으면 전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수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게 보여요. 이게 기록에 의해서 구체적인 메타인지의 상태에 도달하는 길이죠.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인지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두고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노력하게 되겠죠? 이 노력할 때도 결국은 몸을 써서 경험적으로 능력을 쌓는 것하고 그것을 인지해서 머릿속에 능력을 쌓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인의 노트를 통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 것이,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추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인의 노트를 읽고 그것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